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인포스탁 데일리가 전해드리는 8월 25일 퇴근길 썸월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7% 상승한 3,146.81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5% 올라 1,017.78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5원 오른 1,168.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HMM 해상노조가 단체 사직서 제출을 보류하고 사무직이 주축인 육상노조와 공동으로 사측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극적 타결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MM의 파업과 이에 따른 물류, 수출 대란 우려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노사 대표는 오는 9월 1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에 최근 상장 예비심사에 심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공모규모만 10조원, 상장 후 시가총액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LG에너지솔루션의 연내 상장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잇따라 불거진 제너럴모터스의 대규모 리콜 사태의 불확실성이 초대학급 기업 공개에 발목을 붙잡은 겁니다.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첫 번째 해외 거점으로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인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포스코와 화유코발트가 중국 저장성에서 운영 중인 양극재 및 전구체 합작법인의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총 2,8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작법인은 각각 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라인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3만 5천 톤으로 확대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이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로부터 산업 차량 사업을 인수하고 현대건설기계는 한국조선해악이 보유한 중국 및 브라질의 건설장비 해외법인을 인수해 수익성 개선에 나섭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 편입된 두산인프라코어는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섭니다. DLENC가 국내 최초로 탄소 네거티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DLENC는 발주처인 대산파워로부터 연 14만 6천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진 및 활용공장 건설공사의 낙찰 의향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은 앞으로 2개월 이내에 협의를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화솔루션 첨단 소재 자회사인 한화시마론이 3천억 원 규모의 압축 천연가스 저장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시마론은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에너지기업 썬브리지에 앞으로 10년간 CNG 운송용 튜브 트레일러를 공급하게 됩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국 엘라베마에 탄소 섬유 기반의 고압탱크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 운송용 고압탱크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완성차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금 단체 협약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오늘 다시 교섭에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은 올해 임금 협상을 완료했고 기아도 노사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르노 삼성차 임단협 교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성공적인 인수합병 추진을 통한 기업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통해 부품 협력 업체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성공적인 인수합병 추진을 통한 기업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위해 부품 협력 업체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회생 절차 조기 종결과 신차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한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쌍용차는 협력사의 쌍용차 상거래 채권을 담보로 신용 보증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가 꾸준히 늘면서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 말 50만대를 넘어선 친환경 자동차는 1년 반 만에 2배로 늘어나며 전체 자동차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국민 관심 등이 겹치며 같은 기간 2배로 증가한 전기차는 올해 안에 전체 등록 대수가 22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총 4조 554억 원으로 전월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기업 공개가 3조 2,083억 원으로 무려 3조 888억 원 늘어났습니다. 카카오뱅크와 SD바이오센서 등 대형 기업 공개로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덕분입니다. 반면 지난달 회사체 발행 규모는 16조 9,66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2.3% 감소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빠르면 이번 주부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mRNA 코로나19 백신 시제품 생산에 돌입합니다. 다만 백신의 바이올 무균 충전, 라벨링, 포장 등 병입 단계를 맞는 것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센셀이 시초가 대비 1만 4천 원 떨어진 5만 9천 5백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일반 청약 과정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 이하의 성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컴투스가 메타버스 기업 위즈윅 스튜디오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컴투스는 위즈윅 보통주 1,127만 주를 1,607억 원에 인수하면서 지분 총 38.11%를 확보했습니다. 컴투스는 위즈윅 인수로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이 구독 사업 브랜드 T-우주를 공개하며 구독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구독 가입자 3,600만 명 거래액 8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구독 패키지 가입 시 11번가에 입점하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스타벅스와 파리바게뜨, 배달의 민족, 웨이브 등 소비생활 전반의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11번가가 아마존과 손잡고 해외 직구 서비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오는 31일 오픈합니다. 국내에서 아마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11번가가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직구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강력한 한방이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CJ대한통운이 패션, 반려용품, 콜드체인에 이어 중소형 전자기기 전문 풀필먼트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CJ대한통운은 용산 전자상가 전자기기 주문정보 통합 플랫폼 1위 기업인 이커먼트와 전자기기 풀필먼트 구축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산은 물류 운영 방식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성균관대와 인공지능 기반 학술정보 통합 플랫폼 스칼리틱스 2.0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이버와 성균관대는 AI를 활용한 연구자 식별기능 강화, 연구자를 위한 맞춤형 추천 및 연구 프로필 자동 작성 기능 지원, 딥러닝을 통한 연구 토핑 및 트렌드 정보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구글과 애플이 법안 저지를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막판 로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기는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64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승리호를 비롯해 사냥의 시간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공개된 한국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넷플릭스와 CGV가 협업해 특별전 네틱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OTT 서비스와 극장과의 협업이 한층 앞당겨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 퇴근길 서머리였습니다.